자 이번에는 아주 롱달이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웃기는 토토스 박종태입니다 네 정말 웃기는 토토스 박종태씨 오늘 웃길 자신 있습니까? 예 못 웃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예 조직의 쓴맛을 봐 본 적 있습니까? 아...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웃겨보십시오 못 웃기면 벌 쓰는 거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웃겨드리겠습니다 네 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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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웃기시죠? 안 웃겼죠? 안 웃기세요? 안 웃기세요? 안 웃겼어요 안 웃기는데? 자 엎드려 보자 벌이에요 스스로 벌 받는군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진짜 웃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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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진짜 웃기시죠? 아니요 이번에는 아니죠 안 웃긴데? 네 됐어요 됐어요 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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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버즈미 버즈미 피었어 하얗게 그건 그렇게 쏘나? 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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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에 이쪽에 이쪽 오시고